간단하게 오늘 다룰 내용을 브리핑 을 하고 지금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보도가 나오고 또 이제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하단 에 댓글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상하건 때는 이제 지금 사전투표일 양일 사이에 정확하게 몇 분이 사전투표장에 나오 셔가지고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사전투표 자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죠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를 혹은 사전투표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나이롱 선거인 거죠 당일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어 가지고 당일투표소에서 이제 비치가 돼서 다 체크를 하는데 사전투표는 뭐 전혀 그게 불가능한 몇 명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 개수하기 위해서 아마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제가 많이 반복 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독소조항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제도는 뭐 전혀 지금 고쳐진 바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 하거나 또 사전투표 용지를 제3의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프린트하는 프린트해서 내보낸 그러니까 뭐 원한 매수만큼 그러면 기술적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무것도 이제 고치지 못한 상태로 이제 4월 10일 지금 총선을 앞두게 됐는데 이제 국민의 힘이 이제 어제는 내부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같아 상황 부실장 이라는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독려할 생각이 없다 그렇겠는데 그 뭐 위에 윤재옥 원대 대표는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내용들이 이제 입수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제 국힘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당일 투표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이제 선거 공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제가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거 하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부풀리기를 하면 뭐 그거는 많이 사전투표를 하든지 적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본인들이 정한 목표치 에 맞춰서 사전투표를 발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신뢰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이제 좀 더 공정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역대 사상 최고치 에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에다가 얹어서 더하는 수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주 첫근으로 이렇게 통하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리고 특히 회계사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도 대통령 탓을 많이 하네요 대통령이 좀 뭐 미흡해서 우리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김경률 씨가 cbs 나가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 선거 공정성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철이 좀 덜 들었다기 보다도 뭐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회계사 하면 숫자를 다루지 않습니까 숫자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민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가 대한민국의 역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전투표에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선거 문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은행을 보게 되면 단순히 선거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성 전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싸가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준석과 하태경 반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좀 떠음하시더만 홍준표 대구시 시장께서 글을 하나 남겼네요 이제 제법 몇 달 전에 이준석 씨를 만났을 때 한 조언 홍준표 시장으로 따지면 이준석 씨가 아들뿔 될 겁니다 홍준표 시장 연배를 보시면 이준석 씨가 나이가 좀 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아마 굉장히 수선 모양인데 이야기는 주변에서 해줄 수 있지만 본인 잘난 맛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역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밀려가는 것 같고 이제 대한민국의 좀 저렴한 그런 의료수가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것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50% 가까운 그런 전공의들이 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뭐 의료 분쟁을 보게 되면 전공의 문제 의료수가 문제 그 다음에 바이탈학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지역 의료의 인력 부족 그런 문제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크게 이제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총대를 박민수 차관이 이제 지고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좀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행정관료 출신들이 저렇게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좀 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의사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이 협의가 시작이 되려면 박민수 차관이 조금 빠져야겠다 난리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협상 테이블에는 왔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네요 올해 56시니까 한참 이제 뭐 활동이 좀 왕성 한 50일 6시에 내가 나중에 한번 다룰 때 보겠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데 대개 이제 이렇게 대민관계나 이런 부분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강경 발언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정권이랑 항상 바뀔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다려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체제의 혜택을 본 나라가 참 드문데 한국은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워낙 이 사회에 좌파풀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홀로 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녁에 시간 방송 다 맞춰놓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남미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보는데 남미의 뭐 니카라구아나 엘살바두나 아르헨티나나 형편이 뭐 그렇게 다 고만고만이죠 그 나라를 보면서도 크게 깨우치는 것은 가장 사회가 많이 망가진 데가 쿠바입니다 이번에 의로 분쟁이 생기니까 쿠바 의로를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쿠바가 가장 저가 볼 때는 가난하고 건물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사적 소유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 뭐 그런 내용을 제 이야기보다도 참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진 보기 드문 보기 드문 그런 이영준 소설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들 정신 차리시오 그런 이야기를 그 비용을 치르기 전에 배우면 좋은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 비용을 다 치르고 논다면 배우니까 딱 한 거죠